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역사에서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스가아라노 미지자네와 그 선조들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들의 근거지를 찾아서 고대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일본 총리의 이름은 스가 요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씨가 일본 고대 역사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스가아라씨의 후회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아라씨는 일본 역사에서 어떤 시족이었고 고대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스가아라씨의 근거지를 찾아서 그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가아라씨 가문 중에서 유명한 인물은 우리도 일본 큐슈에 가면 많이 찾는 후쿠오카의 다자이우 덴망궁이라는 신사에서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스가아라노 미지자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현의 스가아라씨 근거지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큐슈 후쿠오카의 다자이우 덴망궁을 찾아가 봅니다. 다자이우 덴망궁은 1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신사로 연간 600만여 명이 참배하러 모이는 곳이고 일본 전국에 스가아라노 미지자네를 재신으로 하는 만 2천여 신사의 본사입니다. 스가아라노 미지자네는 교토에서 우대신까지 높은 직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일을 하였으나 선조가 한현으로 알려진 후지아라씨의 싸움에 패해 이곳으로 좌천되었고 이곳에 온 지 2년 만인 903년에 59세로 사망하게 되면서 남긴 여러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유해를 우마차에 싣고 사왕사산 쪽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소가 움직이지 않아 그곳에 매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고 그곳이 현재의 신사본전 자리입니다. 이렇게 묘소와 신전이 동시에 있는 형태는 일본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이기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상급학교 진학 등을 기원하기 위해 많이 참배하기로 유명한 신사입니다. 일본의 신사에 가면 에마라는 나무 폐에 기원문을 써서 신사의 정해진 곳에 거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에마에다 많은 사람들이 합격기원 등의 내용을 쓰면서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제주도, 저라남도, 해안가 등의 유배주와 마찬가지로 스가하라로 미치자네의 좌천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다자이유 지역에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은 특별한 곳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찾는 곳이 된 곳입니다. 덴만궁 신사에는 소모양의 상이 많이 보이는데 신우상이라고 부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지혜가 들어온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하라로 미치자네의 출생지이면서 스가하라시의 봉거지인 나라현 스가하라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곳에는 덴만궁 신사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스가하라 덴만궁이 있습니다. 이 신사의 입구에는 스가 가문 발상의 땅, 스가공 탄생지라는 석비를 세워놓아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에서 모시는 제시는 이 마을에서 탄생하였다고 하는 스가하라노 미치자네와 일본 씨름인 스모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미노 스쿠네 그리고 일본 최고신의 아들인 아메노 호희노 미코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사의 재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일본 서기의 기록을 찾아봅니다. 일본 서기의 스이닝 천왕 때 노미노 스쿠네는 원래 이즈모 사람인데 천왕의 명예에 의해 야마토로 들어와 다이마노 케하야라는 장수와 일본 최초의 스모를 하게 되었고 그의 허리를 접어버려 승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이닝 천왕의 황후가 사망했을 때 노미노 스쿠네는 고대부터 내려오던 장래 방법으로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제 대신에 흙으로 만든 사람과 동물 등의 모형인 한이와를 넣는 것을 천왕에게 진화하여 이즈모로부터 하지 백인을 물러 사람, 말 등 여러가지 형태의 한이와를 제작하여 사람을 함께 묻는 대신에 장래에 사용하였고 천왕은 이를 아주 기뻐하여 하지 무라지라는 성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씨는 스가하라 땅에서 풍부한 황토와 소나무를 활용해서 고대시대의 토기인 하지끼와 한이와의 제작에 종사하면서 이곳을 본거지로 하여 각지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하지씨는 하지후루히또라는 인물이 781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명과 연관지어 성을 스가하라로 개명합니다. 이때쯤에 스가하라 댄만궁이 시신사로서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3대 후에 스가하라노 미치자네가 출생합니다. 좀 더 이 마을과 관련된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신라왕자 천일창의 이야기가 일본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곳도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오사카의 제1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루아시역 인근의 히메코소 신사도 천일창의 부인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 특히 교토옆의 시가현, 오미의 비아호 호수 주변으로 있는 많은 신사에서 천일창을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사츠씨의 두 개의 야스라 신사와 리토씨의 고야스라 신사, 로초의 가가미 신사, 나무라 신사 등에서 그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와 바로 맞닿아 있는 큐시에서부터 긴키 지역까지 신라왕자 천일창의 흔적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하라 마을 바로 남쪽에 11대 스이닝천왕릉이 있는데 이곳에도 천일창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이닝천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호에 떠있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곳이 신라왕자 천일창의 자손 다지마머리의 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서기 스이닝천왕 3년에 다지마머리는 천왕의 명을 받고 항상 황금색의 과일의 의미로 귤로 추측되는 도끼지구노 가꾸놈이라는 과일을 찾으러 멀리 갔는데 그 사이 천왕이 사망하고 그 후에 돌아와 천왕이 죽은 것을 알고 비탄에 빠져 천왕릉 옆에서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지마머리의 묘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고사기에는 기록이 없으나 석일본기 권십의 십이대 게이코 천왕이 다지마머리의 충심을 애도하여 스이닝천왕릉 가까운 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 스이닝천왕릉 호 안에 조그마한 묘가 있어서 이 묘를 다지마머리의 묘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왕릉과 함께 남아있는 특이한 묘입니다. 그런데 십일대 스이닝천왕은 십대 스진천왕의 아들로 대를 이어 제임하나 스진천왕과 천왕릉에 대한 이야기는 나라분지 동남쪽의 야마로베노 밑지에 남아있는데 아들인 스이닝천왕의 능은 나라현에서 정반대인 서북쪽에 이치하고 있어 다소 의외의 장소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천일창의 칠대 후손로도 알려지고 있고 일본 서기에 신라 정벌 기록으로 논란이 중심에 있는 신공황후 고분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신공황후의 남편인 주아이천왕과 아들 오진천왕의 고분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오사카 하비키노시에 함께 있는데 황후이고 어머니의 고분만 별도로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근거지인 고향 땅에 묻힌 것일까요? 스가하라 시의 본거지인 스가하라 마을에서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스가하라 시의 유래와 그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고 이 마을 근처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신라왕자 천일창의 후예들의 이야기도 알아보았습니다. 한일 고대 사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많은 것이 남아있는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